짱고오락실 사장님이 해 주신대요 갑니다 DJ 조판수님이 아이게임 네 아 맞아 이거 이거 간혹하다 이거 하시더라구요 어 지금 시작한 건가 한 거구나 아 아니네 DJ 조판수님이 매우 어려운데 네 이거 어려워요 네 소쿠리상 땡큐 땡큐 어 왜 뭐가 떨어지나 해서 아우토 팩토리님이 키워드네 괜찮은데요? 괜찮습니다 에? 왜 세쿠리상? 최현석님이 번지 뭘 번지에요? 이거 더블드래곤이랑 비슷한 시계 나왔네 그쵸 네 응원합니다 DJ 병진이 형님이 짱좌 이게 저 저 보니까는 저 짱맨께서 저 오락실 다니실 때 실컷 하던 게임인 것 같아요 이거 요즘에 요즘에도 이거 연습하시는 것 같은데 어쩐지 분위기가 날라차게 하는게 더블데르곤이랑 똑같아요 메이저리그님이 번지하면 무적 뭘 무적이야 무적은 DJ 조판수님이 열혈시리즈랑 소쿠리상 정신상태가 무적이지 뭐 정신상태가 무적이다 이런 말씀이죠 호호호호호 아 맞다 그 뭐 고전하는 스톡님이 오졸님 랜폼요정 네 메이저리그님이 아 스톡님 안녕하세요 고전하는 스톡님 추천 감사합니다 풀스하는 스톡님 풀스가 문제다 풀스하는 스톡님 풀스밖에 아니에요 저님 도전하는 스톡님이 하이 풀스 풀스맨 장구오락실님이 번지하면 무적이 아니라 무한 그쵸 무한 전남 무한 전남 무한 맞나 그쵸 무한이 전남 맞죠 풀스하는 스톡님 스톡님 풀스게임 새로 나왔대요 풀스게임 새로 가자 와 이거 뭐야 타이밍 딱 맞았어 야 이거 열혈쿤이요 그거에요 그 캐릭터들 도전하는 스톡님이 깽깍 받아내자 받아내자 기제이 조판수님이 저거 타이밍 잡기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 전 이거 일조할 줄 몰라요 아우드 페프레님이 타이밍 죽인다 오우 저 되게 빠르 캐릭터 점프하는거보다 훨씬 빠르네 열혈경파 아케이드판이 있고 퓨님이 얻어터지는 다이밍 죽인다 그러니까 DJ 조판수님이 페미컨판도 잇고 후속작으로 실패로 나왔어요 이게 이게 그 장면복기방송 예고편인가 그죠 예고편이었다고 한다 장멘 아 그럼 라스타는 그걸 우엉을 했어야 되는데 그죠 예고방송은 우엉이다 야 이거 장난 아닌데요 이거 캐릭터 왜이렇게 빨라 적들을 적들 손은 너무 빨라 영원정님이 우엉 휴님이 우엉도 가자 영원정님이 좋구나 우엉 우엉 첫판 깨기 이런것도 괜찮았을 것 같았어 그죠 아니 전문용어 아닌데 게임용어 야 지금 밖에 되게 뜨거워요 뒤에 에어컨트롤 하는데 별로 춥다는 느낌이 하나도 안 나는데 밖에 뜨거 엄청 뜨거운가 본데 DJ 조판수님이 우엉은 김밥에 넣어먹는 밖에 뜨겁나보다 영원정님이 좀 뜨거운 편 아우토 팩토리님이 키우키우키우 DJ 조판수님이 더워요 이제 DJ 조판수님이와 괴수신가 어? 예 괴수 괴수오락실 그 뭐야 아우토님 거기는 진짜 뜨겁겠다 거기 작업장에는 에어컨 안 틀어놓지 않아요? 아 아닌가? 작업장에도 틀어놔져 있겠다 그런데도 있겠지? 그죠 아 근데 틀어놔도 돕지 않나? 작업장은 그죠 거기는 다 틀어놔도 없거든 아우토 팩토리님이 폴딩도어 달아나서 아우토 팩토리님이 에어컨만 틀면 청구 아 그래요? 오 괜찮네 호호 저 예전 타이어 가기에 일했었거든요 10여년 전에 그땐 진짜 뜨거웠어요 작업장에는 에어컨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사무실 들어가면 시원한데 아 마리안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시오 피제이 조판수님이 교복녀들이 나올판에 영문판이라 무서운 외국녀님들이 에? 누님들 근데 피지컬이 장난 아니에요 떡대가 어우 저런 누님들한테 까불면 큰일 나죠 아우토 팩토리님이 요즘 새로 개업하는 정비소들은 홀딩도어 달기 시작해요 아 그럼 옛날처럼 그렇지 않구나 요즘 아무튼 작업장도 시원하다는 얘기죠 웬만하면 야 좋네 저는 진짜 땀 뻘뻘해서 아주 그냥 땀으로 목욕했는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아우토 팩토리님이 언니들 맛동산들고 사원에 키우 요즘 그렇게 안 돼있구나 저 타이오 일할 때가 잠깐 일할 때가 언제였지? 아아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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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의 유혹 네네네 저도 그랬어요 영원정님이 강력하군 아우토 팩토리님이 보약 없인 한여름 낙이 흔들어쓰 와 진짜 맨날 땀 뻘뻘 흘리는데 그거 하는 분들 진짜 땀 많이 흘리세요 아우 지금 아주 잘해놓으셨네 시스템 아내 유혹 나올지게 진짜 땀 뻘뻘 흘리기 있어 여기 그거 파워 아닌 분들 잘 없는데 나 그래요? 야아 뭐 14개에다가 완봉승 설마 NC랑 해서 이겨서 그런건 아니겠지? 그쵸? NC는 요즘에 저거 개판 5분전인 팀이라 야구팀이 아니에요 NC는 요즘에 그러니까 뭐 농구팀이나 축구팀이지 아예 야구 포갠팀이라 지금 응 하트 마리아느 하트님이 최대구속 159 히읗디근디근디근 구속이 어떻게 더 늘어났지? 좋은거 많이 먹었나? 소타니네 소타니 그쵸? 아우토 팩토리님이 어제 기아 멘붕이던데 키우 아 어제 기아 기아는 그래도 응원이라도 많이 해주잖아요 저는 NC래가지고 응원해주는 사람들도 부족해요 하크 thirds 키아는 응원이라도 엄청 많이 해주잖아요 NC는 공식 응원해주는 사람들도라면서 야구까지 못하면 아주 진짜 답도 없어 하트 마리아느 하트님이 요즘 넥센 NC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하트 마리아느 하트님이 특히 넥센 넥센이 요즘 좀 더 하죠. NC가 심각하긴 한데 넥센이 좀 더 심해졌어. 완전 주축돌이 지금 이탈하는 바람에. 주축선수가. 주축이 문제다. 아우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했냐 진짜. 저도 지인 중에 넥센 응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DJ 조판수님이 이 게임 잘하는 분이 계셨구나. 하트 마리아느 하트님이 사고치고 분위기 계신 것 같아요. DJ 조판수님이 장태식님 후덜덜. 원래 장면 이 게임 달인이셨네. 최연섭님이 안느님 올님 최연섭님이 만. 하트 마리아느 하트님이 올만. 장면 이 게임 가끔씩 하시더라고요. 좋다. 오늘 컨디션 나쁘지 않다. 웹? 어 금방 끝나네. 네네 패스 패스. 장면 수고하셨습니다. DJ 조판수님이 굿굿굿. 이 방송은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주세요. 스마트폰 공동구매는 역시 공짜버스폰이죠. 주소창에 한글도메인 공짜버스폰닷컴 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공짜버스폰을 찾아주세요. 진짜 후다닥 끝나네. 보전게임 방송은 공짜버스폰과 함께합니다. 오예 오예.